야 딜러들 막 나가지 말고 아휴 시발 진짜 야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이스트 키 볼게 5 인사이드로 4 3 2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좋았어요 포크 초코로 간다 아 얘네 이제 거의 와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콜라 1랩 챌린지 웨스트 웨스트 깊게 5 4 3 웨스트 깊게 웨스트쪽으로 와 라인 잡아 챌린지 내려온다 사우스로 내려와 디펙 준비하고 와 앞에 앞에 인사이드로 우리 이스트로 온다 웨스트 사우스로 와 챌린지 박았어 초크 야 지금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5 4 3 노스에서 2 인사이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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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은게 웨스트 로 가 챌린지 볼까 라인 잡아 내 쪽으로 와 챌린지 볼까 챌린지 볼까 사우스 내려와 조심하고 사우스로 내려와 지연해줘 야 초크 앞에다가 대기 대기 4 3 초크 앞에다 볼은 있어 바로 나와야돼 바로 나와 바로 나와 바로 나와 홀드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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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 아나도로 봐주고 홀드웨어 홀드웨어 초크가 너무 앞에다 앞에 셜르트 빼스 샤르트 빼스 앞에 힐업해줘 야 걸어와 초크가 깊게 나이스킥 5 4 3 2 깊게 로우만 컷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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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한 Cara 사우스로 내려가 사우스어 with 어지러워 터az 야 샘,사이 블랍있다 여decod 화재wa 계속 uy고ING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